이분의 일단 올해 운을 한번 봐 볼까요 19년을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서방 17년 서방 별로 좋지 않고 좋지 않고 좋지 않고 북방 매우 좋지 않고 좋지 않고 좋지 않고 동방 조금 좋고 조금 좋고 조금 좋고 화방 좋고 좋고 뒤로 갈수록 이사주는 10년 대운에서 이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좋고 같이 좋은데 여기 보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그 좋은 느낌이 더 크게 느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갑하고 이때 성취도가 굉장히 높을 때죠 그리고 이때도 이게 이제 수, 금 이럴 때니까 그닥 좋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제 합 개념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 화, 화가 들어왔을 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가장 나쁜 건 이때가 이때가 나쁘다 그런데 매우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게 이렇게 이모 대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 매우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올해 2019년에 이렇게 왔으면 2019년 중에도 어떤 때가 조금 더 낫느냐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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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고 여기 조금 더 낫고 더 낫고 매우 매우 좋고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금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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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나쁘고 나쁘고 이렇게 작용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기가 조금 낫죠 동남방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 전반기에 여기 보면 3월달 3월달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약이기 때문에 이 비겁도 이 사람한테는 제가 봐서는 희신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동방이기 때문에 환경도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리고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조금 힘을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요 여기 언제 정도 5월에 5월에 첫 출근을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뭘 어떤 질환이 있냐면 이게 손마디 관절의 통증이 매우 심한 거예요 통증 그래서 이 손관절의 통증들은 우리가 뼈마디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뼈는 신이 관리를 하고 손 자체는 이게 비위사지라고 해서 비장 비장이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소화기 질환이 없기 때문에 비장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근의 손에 관련된 이 뼈 그리고 손에 관련된 목에 관련된 거 간 이 두 장기의 허약성이다 라고 보고 이 장기들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가 지금 기회년이잖아요 토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토가 더 많아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토가 많은데 토가 굉장히 많았죠 많고 그리고 좀 본인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뭐 작년도 계속 아팠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게 손을 많이 쓰는 간호조무사 하기 전에 손을 많이 쓰는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직업 전향을 한 거예요 했는데 좋은 대원을 맞이하다 보니까 직업 전향도 쉽게 됐어요 쉽게 되고 또 일자리도 또 쉽게 구하고 나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구한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이 식신 뭔가 먹을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올해는 이제 그런 신경 쓰는 거에 의해서 직장 조무사도 되고 취업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토가 너무 많긴 해요 그리고 토국수를 해서 약간 뭔가 에너지가 분산이 되기도 했는데 분산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 토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수를 더 극했고 예 수가 약해졌고 그리고 또 수가 약해지면서 이 간의 기운도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은 간주근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 근육이다 그래서 이 뼈와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에서는 다식상 신약 신약은 용신으로 쓸 게 목 밖에 없지만 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대운이 좋고 그리고 조우가 이 10년 동안에 그렇게 좋지 않은 때일지라도 월에 조우가 좋고 또 청간이 좋으면 그 결과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태운이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몸도 좀 고치려고 본인이 생각에 여유가 또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치료하려고 했고 그리고 신약 사주니까 화도 약하고 결국은 이 목도 약한 거예요 목도 약한데 토 기운이 너무 많은 때는 이 토가 문제가 돼서 이 신약해졌는데 토국수를 함으로 인해서 더 이 신도 수도 허약해지고 따라서 또 목도 같이 그러니까 금수가 같이 이렇게 허약해지더라 그래서 금수를 같이 보강하는 이런 쪽에 약을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금수를 강화시켜 주는 쪽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